어머 제목보세요. 누가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한 겁니까? 김효성 기자님. 불장난이 위험하다는 건 그냥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아니라 다 큰 어른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불장난이 아니고요. 정말 불을 질렀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에서 벌어진 아찔한 일인데요.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목길 한쪽에 폐지 더미가 실린 수레가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웬 불씨가 이렇게 반짝하고 보입니다. 작았던 불씨가 점점 커지더니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량까지 덮쳤고요. 순식간에 주변으로까지 번지면서 상가 일대가 불길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우리 그런 표현을 하자는 전혀 없는 편과는 불이 삽시간에 번진다는 표현을 진짜 딱 영상 보니까 그게 느껴지네요. 우리가 왜 불쏘시계라고 하잖아요. 불을 붙이기 쉬울 때 신문지 말아서 쓰는 경우 있죠. 그런데 아예 이런 폐지가 보통 수레가 나무로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데 불이 붙었으니까 금방 더 번진 겁니다. 문제는 수레도 활활 타고 옆에 차량에도 번지고 상가에도 번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김용선 기자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지나가다가 누가 담배 꽁쳐버렸는데 실수로 불붙은 게 아니라 고의로 불을 지른 방화였다는 겁니다. 인근 CCTV에 그 모습이 고스락이 담겼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컴컴한 새벽 시간에 골목인데 한 남성이 주위를 힐끗힐끗 보면서 걸어가죠. 계속해서 길가를 왔다 갔다 뭔가 수상해 보입니다. 이 남성이 지금 폐지 더미가 쌓인 수레로 가더니 또 주변 살펴봐요.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수레에 갔다 대는데 보셨죠? 불 번쩍하는 거 바로 라이터였습니다. 누군가가 저렇게 폐지를 모아놓은 곳에 일부러 불을 붙인 건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불 붙은 채로 놔두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보세요. 저 바로 옆에 보면 이 사람도 지나다니고 그런 상황인데도 버젓이 그것도 하재금 평화가 아닌 라이트로 지금 직접 불을 붙였어요 진짜. 너무 태연하게 불을 붙이고 뭔가 시선이 불이 붙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돌아서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좀 말도 안 되는 방화사건인데 당시에 저기가 주택하고 상가가 밀집한 지력이라서 조금만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그러네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바로 신고가 다행히 들어간 거예요.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해서 인근 차량에서 소화기를 꺼내가지고 초기에 일단 화재는 진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시간대라서 목격자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CCTV 영상을 분석해서 경찰이 4시간 만에 유력 용의자의 주거지를 찾아냈습니다. 정말 경찰분들 잘했어.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영상을 이미 보니까 저게 방화라는 걸 알지만 당시에 현장에 출동 경찰은 이게 자연발한지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이 던진 담뱃불로 불이 번졌는지 아니면 누가 고의로 불낸 건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에 우여 쌓여있는 파지 그게 탈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가옥이나 이런 데는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누가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지 않는 이상 화재가 안 나잖아요. 거기서 주변에 시트 보니까 나이타로 불을 붙이고 가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술을 밟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백성훈 변호사님 폐지에 불이 붙고 인명피해가 없으니까 그냥 불 끄는 걸로만 끝낼 수도 있었는데 경찰 분들이 꼼꼼하게 CCTV를 돌려본 거예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이게 단순히 불을 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명백한 범죄거든요. 집에만 불을 질러야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일반 물건만 같이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검거해야 됐었는데 얼굴 봐도 사실 금방 검거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딱 4시간 만에 검거를 했습니다. 경찰이 특정한 용의자는 이 방화 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저 정도 영상이 있으면 당연히 제가 한 게 맞습니다라고 자백해야겠죠. 자백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중요한 게 왜죠. 왜. 그렇죠. 그럼 거기다 왜 도대체 저기 폐지 있는 거기에다 불을 지는 거야. 세상에. 범행 동기를 물어보니까 취업이 한 데서 화가 났어요. 뭐라고요. 라는 것이 범행 동기였다고 합니다. 아니 오늘따라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말인 줄 알. 착각한 사람들이 왜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아. M1대 왜 아무리 이게 이유라 하더라도 M1대 화풀이를 한 거잖아. 시민들 얼마나 피해를 당할 뻔했어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일감이 안 잡혀서 이렇게 불을 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이번이 이렇게 불을 낸 게 처음이 아니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 남성은 범행, 방화의 습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위험한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에도 한 번인지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이 횟수까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미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일반 물건 방학자 아까 대충 불꽃 끝낼 수 있었는데 얘기하셨는데 일반 물건 방학자는 벌금용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서 바로 불을 안 끄면 차, 집 점점점 벗어나서 주변이 다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방화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일단 일반 물건 방학자도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과 징역형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남성 지금 이미 구속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도대체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정조과 몇 회인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게 언젠지가 이 남성의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게 정말 방화습벽이 있는 사람이라면 처벌도 중요하고요. 정말 이걸 좀 개과천선시킬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 교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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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